네, 지금 뭐 한 올해 초 딱 1월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작년에 어떤 11월, 12월의 상승폭 자체를 계속 조금 키워나가는 분위기였거든요.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2월 달 들어서 지금 이제 이사공급 대책이 나오고 물론 지금 이사공급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공급 대책이 가지고 있는 그 매머드급 숫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사전청약이라든지 지금 일정들이 올 7월로 또 바짝 지금 다가와 있는 상태도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많은 분들이 청약 대기수요 쪽에 조금 남아있는 분들도 많고 좀 기다리는 분들도 많고 실제 또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2월 들어서 지금 3월 들어서 계속 좀 상승폭 물론 지금도 상승세가 꺾여서 하락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폭 자체가 지금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이 진정되는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추세적으로 계속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더더구나 지금 매매값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작년 7월 달에 부동산 입법 이거 시행되고 나서부터 임대차 시장 특히나 전세 시장이 굉장히 폭등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 자체도 조금 그 상승폭이 꺾이고 있는 모습들 더더구나 지금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렇고 어느 정도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도 지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매매 시장도 그렇고 전세 시장도 그렇고 조금 진정되는 분위기는 확실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 진정 분위기가 조정장으로 가는 신호탄인지 좀 안정세로 가는 신호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도 지금 뭐 엇갈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시장 반응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정장이다 아니면 지금 진정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원인이라고 하면 지금 바로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지금 그렇죠. 매수자 우위 시장 쪽으로 지금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건데요. 이걸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지수가 바로 서울의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올 1월 달만 하더라도 거의 114까지 올라갔었어요. 정말 거의 사상 최고치라고 할 정도로 매수 우위 지수가 100보다 많으면 사겠다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자죠.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 매도인이죠. 매도인들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매도인들, 팔겠다는 사람이 적고 사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 1월 달에 114까지 갔던 게 지금 3월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3월 첫째 주가 9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사공급 대책이 나오고 나서 거의 한 달 정도 지금 지난 시점에서 이것이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거는 매도인, 그러니까 팔겠다는 사람이 사겠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런 시장의 변화가 왔고 더더구나 지금 지난주 기준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82.4까지 지금 3월 첫째 주에 96까지 100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게 지금 80대까지 그것도 82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어느 정도 꺾였다.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치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 가격은 그렇죠.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팔겠다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하면 당연히 가격은 아래쪽으로 하방 쪽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주간 변동률인데 올 1월달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의 주간 변동률이 거의 한 0.1%까지 주간 변동률이 0.1%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0.1%까지 갔던 게 지금 0.09 쪽으로 떨어지더니 2월달 들어서서 그러면서 또 0.08, 0.09, 0.08, 0.08, 0.08 이렇게 가다가 또 다시 0.07. 물론 지금 상승은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승폭 자체가 주춤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는 주간 변동률이 0.06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더더구나 이것을 좀 유의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0.1, 0.09, 0.08, 0.07, 0.06 이렇게 추세적으로 지금 축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보고 우리가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수치가 지금 전 고점 대비 그러니까 전보다 조금 더 싸게 팔렸냐, 비싸게 팔렸냐 이것도 보는 수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락 거래권 그러니까 전보다 비슷한 같은 단지 안에서 그렇죠. 1월달에 18%가 하락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100건이 거래가 되면 전 고점보다 낮게 거래된 게 한 18건 정도 됐다라는 거죠. 물론 이럴 수 있죠. 뭐든지 왔다 갔다 하니까 더더구나 82건 정도는 상승 또는 같은 가격이 거래됐으니까 1월달만 하더라도 같은 단지 안에서 전 고점 신고가가 훨씬 더 많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거 2월 들어서면서 이것이 24.9%, 그러니까 25%. 100건 중에 25건은 전 고점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이 거래가 되더라. 그런데 3월 들어서는 이것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지금 38.8%니까 10건 중에서 4건 정도는 오히려 전 고점보다 낮은 가격이 그러니까 금매가 일부 지금 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게 나타난다는 물론 지금 객관적으로만 따져보면 아직까지도 동일한 가격 또는 더 상승된 가격에 거래되는 게 10건 중에 6건이니까 아직까지는 상승 자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폭이 낮아진다라는지 하락 거래 건수가 추세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은 시장 전체로 봐서는 진정 국면으로 돌입했다. 이것은 뚜렷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물이 지금 현재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쌓이고 있습니다. 상승 국면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매수자들이 그 호가를 다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그 호가를 받아내면 이것은 가격이 올라가도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매도인들이 가격을 조금 낮춰줌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이 좀 더 기다릴 거야. 조금 더 금매 나올 때까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낮은 가격이나 동일한 가격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매수자들이 받아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물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수치적으로 본다면 서울에 지금 아파트 매물로 나와 있는 게 물론 이건 한 시점을 기준에서 하는 거죠. 늘 변동폭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약 4만 5천 건, 4만 6천 건 정도 됐는데 이게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건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 한 6천 건 정도가 늘어나서 한 14.6%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매물이 지금 좀 쌓여 있다. 매물이 나오더라도 그게 금방금방 소진이 안 된다. 지금까지는 매물이 없는 매물 품귀 현상 때문에 매수자들의 조바심이 또 많았던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금 좀 해소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데 문제는 이거죠. 자, 3월에 지금 아파트 물론 이 550건이라는 거는 지금 3월 거래량이라는 거는 실제로 4월 30일까지 다 보긴 해야 돼요. 뭐 지금 30일 이내로만 신고를 하면 되니까 자, 그렇지만 지금 비슷한 시점을 기준했을 때 보더라도 이것이 전월에는 같은 시점에서 약 한 3,490건 그러니까 한 3,500건 정도는 됐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야, 거의 7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물론 지금 전월 2월 같은 경우에도 거래 절벽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작년 6월 가장 많이 거래됐던 약 한 1만 5천 건 서울에서 일반적으로도 약 한 한 달에 1만 건 정도 거래가 돼야 되는데 3,500건이면 이것도 뭐 거의 거래 절벽 상황 수준인데 550건이라고 하니까 4월 말까지 가더라도 제가 대충 예측을 해보면 이 추세라고 한다라면 아마 3월 달 거래는 1,000건대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은 3,000건대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정말 엄청난 지금 거래 절벽 상황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매도인들이 일부 가격 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도자와 매수자가 동상임홍을 하고 있다. 자, 매도자들은 일단은 내가 뭐 지금 급한 마음은 없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매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기다리면 금매가 나올 수도 있겠다. 서로 지금 그렇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거래 절벽 상황이라는 것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이렇게 좀 전망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런 진정 국면으로 들어간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공급 확대, 금리 우려, 그 다음에 상승 피로감 이 세 가지 정도로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사 공급 대책, 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뭐 지금 철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렇죠. 이 물량 확대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거의 뭐 수도권 안에만 지금 61만 가구가 되는 데다가 서울 안에도 32만 가구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3기 신도시 관련된 것들이 가까이에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많이 보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지금까지 수요를 잡기 위해서 24번의 대책을 내놨을 때는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게 지금 공급 대책 한 번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진정 국면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뭐 3기 신도시 정상적으로 하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3기 신도시를 기다려오는 사람들은 또 기대감도 갖고 있고 이러니까 대기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전세 시장에 그냥 머물러 있고 매매 시장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뭐 시작된 이 금리, 그렇죠. 국채금리 인제 반등 이거에 따라서 국내 지금 시중은행들도 조금 조금씩 지금 주담대를 지금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가계부채 지금 관리 때문에도 지금 일부 약간 금리를 인상하는 좀 분위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비용으로 뭐 생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또 부담 이런 것들이 좀 매수 심리를 좀 이렇게 꺾이게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더더구나 또 하나는 2019년 6월부터요. 89주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랐어요. 자, 이러니까 장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도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집을 사려고 알아보러 갔다가도 이야, 정말 올라도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장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어느 정도는 좀 쉬어갈 필요가 있는 부분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좀 합쳐져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지금 변수가 떴습니다. 그렇죠. 바로 공시가격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더더구나 지금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9%가 올라갔어요. 전국 공시가격만 보더라도 자, 이렇게 따져본다면 작년에 약 한 6% 정도였는데 거의 3배 이상이 올라서 지금 13년 만에 지금 가장 높은 또 최대 공시가격을 보이고 있는데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죠. 공시가격이 무려 70%가 올랐습니다. 이야, 정말. 자, 경기도 한 23%가 올랐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거의 6%에서 한 19%까지 지금 거의 역대급 정도가 작년보다 지금 또 거의 3배 이상 올랐고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한 4곳 중에 지금 한 곳 정도가 지금 종부세를 지금 내야 될 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종부세가 부자세가 아닌 뭐 보통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자, 단독주택 공시가도 지금 평균 10% 정도 뛰어서 전방이 지금 세부담이 있다라는 이야, 여기에다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세 시장도 지금 좀 안정화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값 변동률이 지금 0.14%로 작년 7월 위에 가장 최저치인데 자, 2월 초에 0.2, 0.18, 0.17 지금 0.15에서 0.14까지 지금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5로 원래 0.1 정도 됐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특히나 지금 강동구에 약 한 3,500세대 지금 입주하다 보니까 강동구가 처음 하락으로 반전하더니 그 옆에 있는 강남이나 송파까지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매매가도 그렇고 전세가도 그렇고 지금 진정 국면을 가는데 이 진정 국면에서 이것이 다시 상승으로 갈지 아니면 정말 하락 쪽으로 꺾일지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